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6월 17일 날 김기현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상당히 잘 된 연설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그것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 그런 연설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연설이 뼈가 아팠던지 연설 이후에 송영길 민주당의 당대표가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냥 가볍게 서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의 발언을 듣는 순간 저는 문재인 정권과 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의식구조가 저렇게 생겨 먹었구나라는 평소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식구조가 현재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를 무척 어렵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고볼 수 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6월 17일 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0년대 9국의 강철대우가 어느새 이권의 강철대우가 됐다라고 이렇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는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민주화를 위해 싸울 때 도서관에 앉아서 고시공부하고 정간예우받다가 국회의원 세습하고 있다고 말하면 좋겠느냐? 저당 사람들은 검사 출신들이 많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판사 출신입니다. 우리가 김기현 대표처럼 고시공부를 못해서 판사가 되지 못해서 학생운동했던 게 아닙니다. 송영길 당대표의 발언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보다도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윤리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깊게 깔려있는 것이죠. 이것은 송영길 당대표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이 도덕적 우월성에 깊이 젖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들의 거짓과 윗선과 내로남불과 조작 등을 익히 지켜봐온 많은 국민들 가운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우월합니까? 바닥인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들은 확고하게 도덕적 우월성과 같은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중론입니다. 왜 이 부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가 하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정책의 독선과 독주와 폭주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운트파트를 그냥 인정하지 않고 묵사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도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깔아뭉개는 거죠. 좌파진영의 굉장히 큰 특징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대단히 중요한 견제와 균형 같은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만 옳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번에 송영길 당대표의 주장. 당신들이 도서관에 공부할 때 우리는 학생운동했다. 이런 종류의 오만과 자만이 그대로 지금 정책이나 제도나 정치 분야에 투영돼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가는 겁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송영길 대표의 그 같은 오만함과 자만심에 대해서 회초리를 높게 들었습니다. SNS에서 아주 따박따박 또박또박 질책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오로지 권력력에만 빠져서 아직도 국민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민주당 586 운동권 주류에 비해서 송영길 당대표께서는 민주당을 꼰수기 꼰대 수구 기득권으로부터 탈피시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는 점에 대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여당도 야당도 각자 역할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민주주의랑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부패하지 않는 거죠. 권력을 가진 자들도.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시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합리적이고 민심에 민감한 정당 야당을 말로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카운터파트로 인정할 줄 아는 정당으로 바꾸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죠. 야당을. 그래서 법사위부터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절대 부패해버리는 거죠. 절대 권력이 되니까. 다시 김기현 원내대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항립된 전통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민주당은 지금도 탐욕을 부리면서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통과된 법 가운데 1년 동안 403건을 통과시켰는데 그 가운데 80.4%가 민주당이 통과시킨 겁니다. 역대 그 어느 일대 정당이라도 80%까지 육박할 정도로 입법 독재 입법 독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상대방을 그냥 우섭게 여기고 그냥 깔아뭉개버린 겁니다. 견제균형 그러니까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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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했지만 의식에는 민주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범죄 같은 게 많이 터져 나오는 거죠. 민주화 없는 거죠. 송영길 당대표께서 민주당을 진정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의정활동의 기본 터전인 국회를 상식에 부합되게 정상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실천해 옮겨야 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을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대로 야당이 맡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견제학 균형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김기현 원내대표입니다. 이러한 기본 조치조차 실천하지 않다면 송영길 대표께서 말하는 변환이 개혁이냐 하는 말은 선전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가 하니까 송영길 당대표가 갖고 있는 정의독점 도덕독점 윤리독점 우리는 고결하다 우리는 너그하고 다르다 우리는 학생운동했다 이런 류의 그런 소위하게 도덕적 우월성과 도덕적 선민의식에 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아주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송영길 대표께서는 제가 대학 시절 4년 내내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에 동참하면서 독재의 타도를 외쳤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께서 혼자서만 민주화운동을 한 것처럼 인식하는 정의독점 인식에 빠져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흑수저로 공부해서 자수성 간 사람인데 아직도 저들어 국회의원직을 쇄섭했다고 인식하고 계신다면 이것 또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께서 자기 진영만이 옳고 상대 진영은 나쁘다는 고약하기 짝이 없는 진영 논리에 빠져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입니다. 어떻든 여기까지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송영길 당대표의 그런 아주 냉소적인 질책과 발언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모든 독선과 오만과 자만은 몰락의 선봉장이고 몰락의 지름길인 거죠. 현재 문정부의 실정들 많은 종류의 경제정책의 실정들은 결국 전문가 이야기들 아예 쌍그리 무시해버린 아예 듣지 않는 것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절대 옳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같은 논의를 보시기만 전문가 이야기를 안 듣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안다 이야기죠.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의식 저변에 있는 정의독점과 윤리독점과 도덕족점을 아주 예리하게 질책하고 그것을 드러낸 바로 발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겸손해야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도 겸손해야 되지만 지적으로도 겸손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승리하는 첩경이자 지름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6월 16일 날 방송됐던 4.15 총선 경찰 조사 부여투표기 오류 확인이란 내용을 보고 대한민국님이 짧은 의견을 남겼습니다. 정확한 논평 감사합니다. 박대출 의원의 수계표 사전선거 개선 대표 발의를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저의 해설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은 선거 정직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몇몇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주의 지역구를 둔 박대출 의원이 14인과 함께 대표 발의한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수계표를 원칙으로 하고 그동안 불평한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사전투표지의 절치선을 통한 투표지 교부 그리고 CCTV를 통한 전과정 녹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날 입법청원에 대한 동의가 시작됐는데 2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6월 18일 현재 2만 명에 조금 넘어섰습니다. 10만 명을 돌파해야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고정 댓글에 입법청원에 그런 사이트를 연결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시간을 내셔서 수계표를 원칙으로 하는 공직자선거법 개정안 박대출 의원 외의 14인에 대표 발의한 그 개정안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방문하셔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거가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도자를 교체하는 일이 정직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활짝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님은 현재 공병호TV의 프로그램 후원자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처럼 의견을 남기시게 되면 제가 짧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